호박 주세요 진짜요 어머님, 물 좀 넣고 배우시지 그러셨어요? 짠 거 안 좋은데 엄마, 뭐예요? 감자인가?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?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맛있다, 마치 다녀오셨어요? 아니, 영기 엄마가 처음 것 같아서 고구마 호박 그래,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? 호박 고구마 그래,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자, 여기까지 두 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기해볼 생각은 없으세요? 찌일이 나네요 정말 가중감 탑 클래스시다 좋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기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는데 미션 성공! 미션, 첫 번째 미션은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하시고요 다음, 냥냥 장갑을 고른 리아 씨가 할 미션은 이 시각장에서 다시 참고하십시오 이번이 자세히